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40대부 경기 3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과 수원 만세기 경기입니다 1세트씩 나눠갔고 지금 예산 마지막 경기인데 40대부 경기 3세트 경기 갑니다 이것은 2023년 안성 맞춤 안성 맞춤 전국족구대회 40대부 예산 경기입니다 오산시청과 수원 만세기 3세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팀이 오산시청 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수원 만세기입니다 방대해 방대했다 방대했다 좋겠다! 자, 오케이 됐다! 자, 같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세 으 으 으 5 으 해야 a 시작 정성수!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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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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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u원 만석의 공격이라서 2개가 끝났네요 3세트 에서 예 수원 만석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아 여기는 하 리 조꾸미다 아 3세트까지 갈려고 아주 애만이사네요 5 으 아 으 아 으 5 으 아 여기는 할 이조금 이당 구독자 많이 눌러 주시고요 3세트에서 수원 만석이 수원 오산시청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